따라와! 펭수 ASMR 날아올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까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까필라 친한 동생 이영지입니다 부산 여행을 가는 중인데요 KTX에서 ASMR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제 쪽 안 읽고 싶은데요 그렇죠? 네 먼저 젤리 먹방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젤리는 서울역 미니미니에서 산 젤리고요 사실 이거 찍기 전에 제가 돌고래 젤리랑 악어 젤리를 먹었어요 그 두개가 제일 예쁜 젤리였는데 그거를 도구본래서 도구버튼으로 안 눌렀대요 그래서 이제 좀 심심한 젤리만 남았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원래 KTX에서는 마스크 써야 하는데 취식은 된다고 해서 젤리 먹을때만 마스크 내리고 먹을게요 저는 시각적 팅크를 책임지겠습니다 시각적 첫 번째는 아내려 그 부분 남아 쥐라 비교 지금 맛있네요 콜라맛 초콜릿 맛있어 나는 초콜릿 근데 목마른 목마른 밖에서 생수 사올까요? 나중에 네 제가 강압적인 언니라서 존댓말을 쓰는게 아니라 영지가 존댓말이 변해서 존댓말하는거에요 맞죠? 아주 대신이 많고 재미있고 착한 언니랍니다 맛있다 마지막 간임빵 이렇게 마지막 간임빵 랩띵 랩띵 치즈 너무 맛있다 마시멜로 마시멜로 다닐 맛있군 이제 못 먹겠어요 왜요? 너무 달고 벌써 3개째라 울려요 저도요 KTX ASMR은 여기까지 반갑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알리입니다 광알리 ASMR 광알리 ASMR 광알리 ASMR 광알리 ASMR 따라와 semestate commestate etics brands howards Nak للغ Tol 이 어떻게 에 에 條 오늘 날씨는 진짜 좀 먹지 않나? 엄마가 너무 좋아서 나는 날씨가 정말 좋아서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말 좋은데 너무 좋은데 잘생긴 하려고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기름이 다는 아 아 Look 랩핑스 랩핑스 나 알아 홀라 저 하늘 랩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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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플라입니다 둘째 날이에요 오늘은 로켓 배속으로 제 카메라가 왔어요 액션캠 DGI 오즈모 포켓2 크리에이터 콤보 제 남자친구가 생일선물로 사줬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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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언박싱하기 전에 여기는 카페에요 랩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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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지금 카펠러와 부산여행에 왔는데 뭔가가 부산인 카펠러님 덕분에 편하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엔 밀리면을 먹었고요 엄청 맛있는 밀면을 먹었는데 이건 별거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별거 아니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부품이 많습니다 굉장히 부품이 많습니다 뭔가 뭔지 모르겠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둘째날 일정을 다 마치고 제 본가로 부산 본가로 와서 친구들과 한잔하는 중입니다 제가 마이크를 드릴테니 자신의 자리가 오면 여기있는걸로 소리를 내세요 자 부탁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에이 에스 에이시 에이 에이 에 아닙 몇 거예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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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stai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